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집값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새 3분의 1로 토막났습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영향으로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본격 조정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8월 34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78제곱미터가 지난달 거래에서는 3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을 내놓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3%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강남구는 마이너스 0.02%로 지난 4월 이후 첫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초와 송파도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실제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이달 들어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34건으로 지난달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거래량은 83건으로 지난달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고금리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구는 올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게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했던 강남구 아파트 값이 주춤하며 다른 지역도 조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혜입니다.